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왠지 저의 아무 도수가 없는 이 안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게스트 분이 있어요 무려 6분이 출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라서 이걸 왠지 써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안경을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쓸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눈이 건조해 가지고 바람막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역시 저한테는 안 어울리네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써놨어요 MR님이 지인이나 다른 분들이 나오는 영상을 재밌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교대 예비 선생님 다섯 분이랑 그리고 현직에 계신 교사 한 분이랑 이제 보스톤에 오셔서 리서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환인네 초등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같이 수업을 듣고 환인네 반이랑 2학년 4학년 그래서 학교에 수업도 같이 들으시고 같이 이제 급식도 드시고 하면서 이제 하루종일 그 학교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사실 이삿짐도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사실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보스톤 초등학교에 와서 어떤 점이 느끼셨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되게 그 학생들을 만나서 되게 재밌었대요 저희는 이야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족imiz지에서 작은 돈이 없어서 다고 멀어 가면 다고 멀어 가면 다고 멀어! 다고 멀어 제가 밥을 먹어야지 네, 그래서 이 돈이 없나요? 네 지폴레가 한국에 들어가면 이 돈이 많이 났어요 그 돈이 많이 났어요 그 돈이 많이 났어요 제가 2003년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10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모두 명동 명동 네.. 아마 뭔가 대출한 것 같아요 전부 대부분 대출한 곳입니다 이 학생의 상황은 미국과 한국에 따름이 다른 데는 제가 원하는 산업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짐을 파ye한 거 begin 일반 타이틀과 학우실을 특히 이룬교사에 집을 찍은 학우실이었고 많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국내의 학습을 그런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쁜원씨도 이렇게 들었지만 이 음식들을 하기엔 정말朋友 그리고 이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도 함께 상대적으로 출연할 것이다 몰래 생일이 있었다 모든 학생들은 책임이 있었다 오, 오케이자 응, 맞아 지금 이 학생들은 엄마가 진짜 가지고 Yeahed it was, we're ahora mismo, cheником Y Auslo, Ilauen이ARYI sollte I also called it cross hidden on paper stretching the legs Yeah the second grade children really like Yeah's amazing In english it's like red light green light stop It's just a different analogy it's like a traffic light instead of the, I don't know, flower room or something So in Korea, especially young kids, what kind of break do they have? Break? Just like we have a 40-minute class and a 10-minute break and a 40-minute class So with a 10-minute break, what happens? They usually just go to the restroom or with friends In the morning, we have like 20-minute break and they have like milk at that time I think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like after the first class, we have like 20-minute recess And at that time, we had to drink the milk that the school gives us Maybe it's the same age, maybe it's the same age They're like, yeah, we have to, in the morning, like two students should go to the cafeteria And grab the milk box And do the morning works So here's another thing, and maybe in Korea still doing this Do the kids clean the bathroom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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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ey used to that? No I did, I did You did, right? Yeah So maybe they stopped Actually I did too We are the same age I remember Can you introduce yourself?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지금 4학년 그리고 2층은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네 지금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보스톤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가고 싶은 대학교 그리고 교육기관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계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공부하신 분이고 여기 와서 직접 아라랑 한인의 학교를 가보셨잖아요. 근데 어떤 제일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뭐 나누고 싶을 수 있는가요? 우선 미국 학교는 엄청 자유로운 분위기에 그룹 활동을 할 때 이제 자유롭게 인사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정말 인사했었고요. 이제 우선 보실 환경 자체도 좀 더 색깔을 다양하게 쓴다던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을 좀 더 구성을 해서 학교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저희가 초등학교 봤을 때 거기도 이제 교생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도 교생 실습을 해본 입장으로서 네. 거기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의 교생선생님은 조금 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적으로 앉아서 이제 좀 관찰일지 쓰고 그리고 뭐 기록하고 이러는 반면에 이제 미국의 교생선생님들은 애들을 좀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느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진을 봤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그렇죠? 좀 자유로워 보였어요. 또 제가 느낀 점은 수학 시간을 느꼈던 점인데 한국은 저희가 수업을 짤 때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렇게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활동도 많고 체계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지만 학생들이 뭔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미국은 활동 1가지를 되게 길게 한 30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생각할 시간을 더 갖거나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을 드셔보셨는데 미국이랑 한국 급식이 어떤 어떠세요? 한국 학교는 급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영양사 선생님이 따로 있을 만큼 급식의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미국 학교는 그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또 학생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핫푸드를 먹거나 아니면 콜드푸드를 먹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 시간에 먹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그냥 아주 간단한 거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저희한테는 급식이랑 시간이 진짜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지 이건데 이제 그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시간에 그냥 간식 정도 먹는 느낌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그리고 혹시 간식 먹을 때 밖에서 막... 네. 아우. 아우. 리세스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아이들 밖에 남아서 울게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다들 뭔가 어떤 상자를 들고 가면 그게 뭐지? 했던 게 얼굴 보니 런치박스 아니 런치박스 아니 간식 박스였던 스낵 박스였더라고요. 그래서 눈 위에서 아이들이 사과 배워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돗자리도 없이 그냥 맨 눈 위에서 다 그냥 막 추운데 그쵸. 애들이 추운데 추위를 안 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나 즐거웠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눈 위에서 그냥 놀길래 안 추워야 되는데 갑자기 패딩을 벗으면서 안에 반팔 입고 막 그래서 아 저는 안 추운데요? 그래서 막 간식 신나게 먹고 그 상태에서 교실 들어갈 때까지 반팔 입고 있고. 어 추위를 안 타는 거 같아요. 저분 저기 저 사람. 저분 얇은 패딩 하나로 한겨울을 나고 있어요. 자기 안 춥대요. 근데 여기 외국 분들이 다 그런 거 같아요. 그쵸. 대법원님. 저희는 오히려 더 예루살물이구나. 인종이 다양한 게 조금 신기했어요. 약간 알고는 왔는데 그래도 한국 초등학교 다 한국 애들이니까 좀 뭐랄지 다 그냥 똑같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오늘 듣고 있고 인종도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들 그냥 커리큘럼 없이 막 다 섞여서 노니까 좀 신기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제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어?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아라와니. 아, 그거 우리. 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선생님. 아라와니. 구독, 좋아요, 알리, 설정.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분들 만나니까 열정이 넘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교류를 많이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